광장시장을 처음 하보네요. 여기 시장이 아니라 천국이네 천국. 야시장이에요. 저녁 8시라 어디 가는데마다 꽉 차있어요. 지금 이모님들 이렇게 막 빼곡하게 만둘이머니 그냥 가는데마다 줄이 쫙쫙 서있네. 대전초문 티내는건 아닌데 신기합니다. 어르신들 단주단잔 하시고 순대김밥에 그냥 생각보다 편한 메뉴들이 많이 있네요. 이 작은 공간에 요리를 한 몇십 개씩 이렇게 무작위 신기합니다. TV에 나오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네요. 없는 것 빼곤 다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는 꿈에서 생각 못했어요. 서울에 오시면 저처럼 컨트롤 라이프들은 광장시장 무조건 색에서 여기는 와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광장시장에서 5.5 휴머니즘 짧게 인사드렸습니다. 맛있는 집 한번 찾아가 볼게요. 오늘 Hagoo 감사합니다.